전지현 씨는요. sbs에 정말 오랜만이세요. 네 제가 데뷔한 이후로 드라마가 사실 세 번째예요. 제가 두 편의 드라마를 사실 별에서 온 그대 전에 했었는데 그게 다 sbs 드라마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복귀하는 드라마인데 더불어 또 sbs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인연이 남다르다 라는 생각을 사실 했어요. 전지현 씨 죄송한데 이렇게 머리 잡고 넘기시면 제가 쓰러질 것 같아요. 아 죄송해요. 이게 정말 옆에서 너무 힘드네요. 김수현 씨는 이런 전지현 씨하고 어떻게 연기하세요 진짜. 도둑들 처음 했을 때는 거의 막 숨도 멎이고 그랬는데 지금 많이 조금 했습니다. 전지현 씨도 익숙해지는군요. 두 번째 보니까. 네 좀. 근데 이제 김수현 씨는 아직도 그 세타가 기억에 남아요. 잊어달라 했느냐. 잊어주길 바랬느냐. 약간 이 느낌. 거기서 이제 왕으로 나오셨잖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외계인으로. 외계인으로. 어떻게 보면 판타지 드라마예요. 네 굉장히. 본인이 느끼기에도 야 이게 드라마긴 합니다만 뭔가 현실 가능성이 좀 있다 생각을 하시는지. 극 중에서 제가 남들보다 굉장히 뭐 시력이나 청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능력 중에 막 시간을 멈춘다던가 공간 이동을 한다던가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현실감이 좀 없는. 현실감이 없는. 판타지 로맨스 드라마. 네. 방송되기 전부터 두 분의 호흡이 엄청나다는 소문이 자자해요. 수현 씨가요 굉장히 굉장히 원래 굉장히 긍정적인 초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밝고 현장에서 뭔가 기압을 넣는 항상 그런 외계어스러운 기압들을 자주 넣으세요. 이런 분위기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긍정적인 힘들은. 도둑들에서 이제 처음 만나서 가지고 함께 가는 느낌으로 첫 키스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키스심 기대되겠죠. 제가 곤란한 질문을 드렸네요. 어 예. 작가님께 예. 부탁을. 얼굴도 조각. 몸도 조각. 예. 지금도 갖고 계시죠 복근. 아 그 이제 학교도 끝날 거 해서 드라마 할 때는 잠깐 맡겨놨습니다. 탈부착이 가능한? 네 그럼요. 아 예. 외계인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혹시 김수현 씨가 생각하기에. 전주현 씨는 이런 선생님 잘 어울릴 것 같다. 국사. 왠지 누나한테 옛날 이야기 듣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해줄게 나중에. 심지어 해주신데 아 부럽네요. 전주현 씨는 그러면 네. 김수현 씨가 어떤 선생님. 어떻게 복사해 주지. 어떻게 복사해 주지. 가사. 가사 선생님. 의외로. 바느질 배우고 싶지 않으세요? 맞다. 괜찮네요. 어떻게 연아와의 로맨스. 네. 느낌이 어떠신지. 너무 좋죠. 더군다나. 김수현 씨하고 같이 호흡을. 연달아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행운이죠. 시청률에 부담이 없다면. 사실 거짓말이 됐죠. 좋은 분위기는 좋은 시청률이. 꼭 나오게. 네 연결된다는 점을. 은근슬쩍 강조하고 싶으면서.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는 어떤.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저희 별에서 온 그대. 이제 좀 있으면. 첫 방송을 드디어. 대망의 첫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과. 사랑으로. 안아주십시오.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겠어? 괜찮겠어? Cause.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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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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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